10일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사람마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기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규제가 모두 늘었다. 중앙부처 43곳 가운데서 규제가 감소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서론격으로 시작하는 데서 부드러운 이야기 대신에 윤 대통령에 대한 2년간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공박사가 갖고 있는 그냥 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세상 표현으로 이렇게 따지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셨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두고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결코 이제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윤 대통령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다니셨는데 눈썹이 휘날릴 정도가 되든 발바닥에 땀이 나든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도자건 가장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과를. 가장이 여러분들 새벽부터 시작에 밤 늦게까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다니는데 식구들이 굶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수주를 여러분들 진두지휘하는데 사장이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게 되면 그냥 무능한 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검사생활이야 여러분들 폼을 잡고 세월이 가면 성과가 툭툭 나오죠. 왜냐하면 피의자를 불려가지라면 조지면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성과라는 것은 국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엑스포 유치를 나가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성과가 없으면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뭘 하셨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총선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총선을 이기고 그다음에 남은 국정 3년을 좀 무난하게 보내는 것이 다 dj 정부도 그랬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은 크게 패배해 가지고 3년이 완전히 뭐죠 식물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냥 지내야 될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외교 이런 것은 그런 외교부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만들어준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재임 3년에 여러분들의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가 있고 동시에 국민들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시속적으로 여러분들 외쳤던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관리비원회가 240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뤘는데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먼저 깠고 사전투표를 그때는 먼저 깠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전투표를 먼저 개함하는 것도 민간인들이 이름 들어가 가지고 요구해 가지고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받아들여지면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먼저 사전투표를 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있는 표를 갈아치우는 방식이 적용되고 관내 사전투표는 표를 더하는 표를 얹어주는 방식이 적용이 되고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 선관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조작 방법입니다. 아무튼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예기치 못할 정도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윤 대통령이 24만 7077표 차이로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에서 어떤 것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선이 되자마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변호사들하고 중심을 해 가지고 선거 실무를 가장 잘 아는 한성천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을 찾아와서 대안을 이렇게 브리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4월 15일 총선에 전부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와 관련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윤 대통령이 다 뭉개했기 때문에 다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는 실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온 겁니다. 범죄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특정 행위를 오버액션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게 말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과도한 행동을 보이듯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데 안간힘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이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는 지난 10년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마일드한 가장 최소한의 선거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25%가 전국의 조작에 행해졌으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의 10% 정도를 조작할 정도로 선거 사기범들이 대통령 눈치를 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사안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일과 동시에 일어났던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권에 대해서 수사력을 동원해가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문제를 철도천명하게 까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60년에 동갑내기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평가는 내가 본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개를 키우는 자유밖에 안 된다.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참정권과 선거권을 다 박탈당한 일을 그냥 깔아무기는 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 정도 할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무선 이유 때문에 그걸 깔아무기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문제니까 우리가 국민이 주인으로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아 대통령 권한을 줄 때는 국가를 보위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 직무유기도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캐나다 이름 계시는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반란적 직무유기인 겁니다. 반란적 직무. 국가의 반란을 꾀하는 세력들에게 협조할 정도의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 대해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엄청난 용기를 얻었고 이듬해 2023년도 4월 5일 전국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전특표자수의 35%를 조작해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좌파 교육감 민주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울산에서 남구는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입니다. 울산 남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바로 김기현 국회의원인 겁니다. 울산 남구의 구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15%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을 그대로 묶어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역대 사상 최악의 최고치 부정선거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68% 조작을 해서 3만 8600여 표의 표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김태호 후보가 그냥 대표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서연치 않은 행동은 저로 하여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지켜보도록 한 겁니다. 바로 그 무자비한 여름 선거 결과는 바로 그 다음 날 10월 11일이 끝나고 10월 12일 날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포렌식을 해야 되고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는 그야말로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이고 부정선거를 밝혀서 해결할 수 있는 절요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기은 전 당대표는 뭘 선택했습니까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혁신위회를 가동해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완전히 한쪽으로 돌린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완전히 4월 10일 총선과 판박이고 선거 사기시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철투출미하게 은폐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오지게 당한 겁니다. 오지게 당해도 여러분들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역적 직무 해결을 대통령이 범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함에 수많은 여러분들 상사들을 모시고 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들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러면 대통령을 말라고 했노? 여러분 투박한 경상도 말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네가 대통령을 왜 했노? 대통령하고 싶은 인간들은 세 빌인데 네가 왜 대통령을 했노?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제가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당신이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는 날이 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저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선거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선거는 나라의 전부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공동체 차원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가 행편없는 대통령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 사람하고 이런 3년을 함께 가야 되는 참 딱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나라의 여러분들 선거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이 국가를 접수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모르는 그런 딱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난감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선거의 진실성이 규명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자신의 주권을 여러분들 확보하고 유지 보수 발전시킬 수 있는 날까지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저 양반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을 합치셔가지고 이 공병호 tv가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여러분들 탄압을 받아가지고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10만 20만 정도가 볼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꿔졌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방송이 마치고 여러분들 인상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라서 내보내니까 좀 많이 공유가 돼서 국민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